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 아줌마 부대님 반갑습니다. 조선제골 명립버터 강진아입니다. 강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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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군에 있는 알프스마을 여기 칠갑산 바로 밑에 조롱박축제를 합니다. 조롱박축제. 일단은 홍보하고 놀부하고 그런 전설이 있었다니깐요. 조롱박축제를 한번 여러분께 힐링을 할까요? 볼거 많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츠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개그맨이에요. 재밌다. 인생 즐겨. 여기가 알프스마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얼씨구! 좋다! 조롱박인 터널인데. 아니 세상에. 이건 수세미 아닌가요? 이런 게 다 있네. 좋긴 좋다. 아우! 어후 저것도 야 옆에 야 오늘 볼거 많네. 자 조롱박축제 슈퍼콘서트 강진아 슈퍼셜로. 여러분 그냥 계세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많이 봐매용. 온마니 봐매용. 어우 이거 수세미 같냐? 아따 이싸하식이 물건 크네 이거. 여깄다 여기 여기 조롱밥 드디어 나타났어 봄으로 숨겨져 있다니까 출발 여기 겨울에 얼음축제 하는구나 여기서 또 겨울에 또 와야겠다 여기네 이리 오라네 이놈 개 아무도 없느냐 천하의 변강새가 왔다 네 이놈 하늘이 무덥지 않냐 이놈 요거 좀 딱딱하네 이걸로 대갈퉁한 데 맞았습니까 다행이 시청자 여러분 칠갑산 알포스마을 여기 조롱밥 축제인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 대구에 계신 여러분 보세요 즐겨요 아이고 여기도 많이 있네 자식이 다 크네 조롱밥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온양에서 와시오 네 온양 온천 목간아 목간 고마워요 건강하시오 장수 마세요 아유 조롱밥 정말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 내 대갈통 같네 크으아아아 음 아 아따 다리 크고 많아 아따 이거 뭐에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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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길쭉하게 막네요 어허 어허 으으으으 요 오이구야 흥부하우 놀부하우의 전설이 있군요. 자 조롱박 축제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에서 감사합니다. 땡큐 강진합니다. 고우. 오 예 좋다. 하시고.